이치고랑 이치의 하트? 방송 예정이야 떨리는데? 왜지? 너무 떨려 지금 완전 떨려 드디어 이거 부를 수 있는 의미가 생겨진다 우리 팬들이 부를 수 있는 대박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인사 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짜잔 안녕 미찌 미찌 안녕 오늘 여기가 왜 모였을까요? 어젯밤에 다들 보셨나요? 지금 지가 뭐해지나 모르겠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나임이 정말 완벽하지 바로 저희 팬분들의 사랑스러운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미찌 왜 미찌인거 같아요 여러분 왜 미찌인거 같아요? 다들 알았어요 저희가 설명해주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조금 맞추기 쉬울 수 있어요 고공하다 그분iel언니 저희가 팬분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듯이 저희도 팬분들을 똑같이 믿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이 바로 미티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정의 공개가 있어요 응애응애 하고 있을 때죠 응애응애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 아니 돈이래 불 유진아 언니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CG로 넣어 불 붙었다 생각하세요 네 5, 6, 7,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티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원 밀고 수원 밀고 수원 밀고 우리 미티 우리 미티 미티와 미찌를 영원하게 해주세요 수원 얘기하는 거 아니네 수원 바꿀게 수원 바꿀게 소설을 해 오 짱이네 수원 붙었나요? 네 하나 둘 셋 고마워 다짜라 여러분 그리고 있지 우리 둘 다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여러분 오늘 V LIVE를 켜는데 진짜 다른 느낌으로 너무 설레가지고 정말 이제 팬 여러분 말고 애칭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다행이다 미찌도 있었던 미지상 이제 음방 하면은 팬 여러분들도 좋지만 미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우리도 드디어 부를 수가 있어요 되죠 되죠 미찌라는 이름이 아직 약간 생긴 지 이제 하루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색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아직 어색하지만 앞으로 이제 입에 썩썩 붙도록 자주자주 미찌를 부르겠습니다 미찌인데 입에 착해 하려고 정말 좋아 미찌 팬분들도 좋아하실 거 같아요 맞죠 공방할 때 이렇게 잠깐 공방할 때 약간씩 이렇게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 팬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그치 이름이 생기니까 다 활동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미찌 미찌 미찌다 미찌 안녕 우리 왔어 어? 미찌들 안녕 미찌 분들도 진짜 좋아할 거 같아 애칭 이분들 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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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이 너무 이렇게 또 영어로 같이 나열해 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 같아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 그치 이지 근데 진짜 예쁘다 이찌 그치 여기 배경 보니까 되게 예뻐 미찌 여러분 저희가 나름 미찌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하고 맞아 이렇게 시원한 아이씨 음무수들도 마시고 준비했습니다 아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제 크라운도 준비했고요 저희 달라달라 엔딩 포지션 크라운 크라운 어? 비타 언니 머리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괜찮지? 난 안돼 우와 그게 뭐야 이거 약간 작아 머리가 큰가 봐 이거 애기 이거 약간 족두리같이 돼 뭐? 족두리 이렇게 시집갈 때 쓰는 아 그러네 시집가지 조금 더 위로 또 시집갈 때 어 됐다 민아 데려가세요 오 안돼 민아 돌자치 같지 않아 너 오늘 뭐 또 반짝반기 이렇게 보일 수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끄러워야 할 거야 지금 다리 밑에 야 근데 예쁘다 머리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귀를 넘기니까 예쁘잖아 아 맞아 유신이 아직 흑발이잖아 아 맞아 유신이 흑발이잖아 유신이 흑발이잖아 저 흑발이잖아 저 흑발이잖아 그쵸 너무 차고 없지 앗 차가 앵 요즘 너무 더워서 저는 맨날 아이시한 음료들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거 참고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시 아메리카노죠 네 아 아 옛날에 안 좋아하면 막 그렇게 시원하게 맛있어 시원한거 그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입지만 보면 시원해진다고요? 여러분 정답 우리 컴백하면 겨울으로 그래 여름에 우리가 캐리 하겠다 우리가 컴백하면 우리 걷는 순간마다 더 얼어붙는데 엘사야 엘사가 엘사 썸마침 우리 엘사야 나는 우리 딱 컴백했을 때 각자 뭔가 듣고 싶은 수시가 있어 수시가? 어 너는 뭐가 있는거야? 너는 쓰는게 잘 있는거야 너는 어떻게 하라고 쓰니까 얘기한거지 썸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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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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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퀸 썸머퀸 있지? 어 그래? 여러분 믿지만 믿지 저희 지금 여러분께 부담드리는거에요 저희 믿지만 믿지 믿고 있어요 맞아요 무한신뢰 근데 저희 있잖아요 저번에 백일장 했던거 기억나요? 아 그렇죠 기억나있죠? 저희가 무슨 기념으로 백일장을 했었어? 근데 무슨 기념을 했었지? 우리의 백일을 축하하는 백일을 축하하는 근데 그때 백일장에 이어서 믿지로 이행씨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오늘 내가 일단 하겠어 오늘 감동도 좋지만 재미있으면 좋아질거 같아 그래? 그럼 누가 제일 센스있게 아니면 감동이 제가 센스같은게 근데 혹시 이번에 1등한 사람만 보고 있나요? 아 1등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좋아질거 같아요 저희가 아 너무 좋고 이렇게 목감한 스포 1회권 스포 1회권 그러니까 여기 댓글 보니까 스포 해달라고 하면 되시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스포를 조금씩 했을지도 근데 믿지는 진짜 좋겠다 왜냐면 어쨌든 누가 이때도 스포를 받는거잖아 그치 그치 믿지는 좋겠다 좋겠다 믿지는 이런 인지에 서서 좋겠어 너무 갔어 여러분 미안 이건 아이스 빨대컵이네 근데 이게 엔니 너무 맛있어 오케이 진짜 시원해 보일거 같아 이거 진짜 멋쟁이인데 뭐에요? 너무 잘 어울릴거 같아 어? 우리 근데 이거 스피드 하네 스피드 하네 그래 그럼 이거 다 안볼래 스피드 해볼까? 잠깐만 아니 5분만 줘 윤턴 윤턴 멋지다 이운 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저번처럼 좋은从지 좋아주세요 저 이름도 못 한다고 우리 좀 시선하지 않게 하죠 지금 뭐 이런 거 말고 왜 그래 나 지금 생각하는 게 없는데 생각을 좀 해봐 되게 습습 잘 씻어 저 다 씻어야 해요 저 자꾸 아 뭐하네 어떻게 나 지금 이런 거 그렇게 웃으니까 약간 너무 예쁘다 근데 이 보드도 너무 예쁜데 아 나 끝 근데 나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이 보드도 너무 예쁜데 아 나 좀 댄스에 대해서 1등을 하고 싶은데 나 너무 1등 하고 싶어 일단 나 스포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야 나도 스포이고 싶다 우리 다섯 개 스포해 안돼 다섯 개 스포하면 우리 바로 컴백 바로 컴백 다섯 개 스포하면 이제 팬분들이 곡을 많이 줄 수 있어 우리 수록곡까지 다 다섯 개 스포 미치 이름 누가 지었어요? 너무 맘에 든다 저희 회사 감사드립니다 예제 집중한 거 예쁘다 예제 계속 집중해요 여기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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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보여준다 여기만 보여줘 여기만 보여줘 여기만 보여줘 넘칠 잘해요 그 다음으로 타 comments 흐흐흐흐흐흐흐 Female 이거 무슨 맛일까요? 어떤 태풍이 그러셨어 믿지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센스 있으시잖아 그냥 마실까요? 안 봐 안 봐 유나 자꾸 나한테 그거 약간 경쟁 의식이 있어? 아니야 유나는 내 걸 탐내고 아니야 언니가 내 걸 볼까봐 바둑 그거는 뭐야? 되게 잘했어 제가 한번 너무 일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싱크비게 기발해야 한다고 아 뭐야 싱크비게랑 다 먹어 근데 약간 기발할 때 싱크비게나 한국말 우리 다 끝났나요? 그럼 우리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화내 보일나요? 진짜? 몰라 아직 유나 안 끝났구나 뭐야 아 누나야 아 미안해 많은 분들께서 타라티비 믿지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여러분들께서 더 파우델 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지 언니 하트 한번만 해주세요 믿지 이름 피디님도 같이 생각해 주신거에요 맞아 나도 됐어 회사에 많은 분들이 반석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스트라이크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한 번씩 공개하는 저분은 어떻게 했었지? 보여주면 약간 지선이 계속 쓰고 있는데도 저번에 이번에는 순서대로 발표하자 자 운 뛰어주세요 미 미 미찌는 잇짓뿐 잇 지 지는 밑짓뿐 아 와 왜 왜 괜찮아 왜 괜찮잖아 왜달래 아 지금 리안이가 내 것도 저렇단 말이야 자 리안이 나랑 고민했어 미 미 미찌가 있어서 지 지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 와 와 아 우리가 약간 신의 짓돌지 나 유진이 하겠습니다 유진이 미 믿고 말고 어디있어 지 지 지구최방 미찌가 우리편인데 오 오 역시 너무 괜찮다 지구최 지구최가 뭐가야 된다고 한거에요? 자 전화 보겠습니다 미 미 미찌가 있으니까 미 지도록 힘들더라도 지 지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오 오 스윗하네 스윗하네 미 미 미 아 왜 자기가 울려가지고 시작 미 미찌 분들은 있지가 지 지켜줄테니 지켜줄테니 있지만 다 다시해줘 미 미 미찌 분들은 있지가 지 지켜줄테니 뭐야 지 뭐 잘했다 지 잘했지 지 우리 다들 좀 편안하게 잘 썼나요 그니까 갈꺼같이 다 미안하게 잘 썼네요 그러니까 내가 잘감결해 근데 저한테는 감동도 있어 이kar 저한테는 제거는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왜냐면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 더 주표표를 받아봅시다 오늘 저희의 오른쪽 곡 7,2,3,4,5로 맞겠어요 여러분의 왼쪽 곡 하죠 저 5번이에요 넌 사랑해 5번 사랑해 난 밑집 분 언니 두 번 사랑해 너무해 5번 따단 따단 여러분 제 거 다시 읽어보세요 저도 제비가 감동이 있다고요 정답은 3번 밑집은 된다 이게 라인이 있어야 뭔가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밑집 분들은 밑집이 잘 믿으니 라인 밑집만 믿고 따라와요 라인이면 잇 넘어 밑집은 잇지 뿐 여러분 밑집 뿐 4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5번도 있어 아니야 1도 있어 3이 많네 4번이 많다 5가 많네 근데 3 해주신 분 닉네임 유진 사랑해 여러분 이거 공정해야 한다고요 아 공정해야 돼 네 한번 이제 정확히 매겨봅시다 저희 매겨주세요 저희 매겨주세요 4 4 사랑하는데 4 4 4 1 뭐야 2가 없어 아직 2 2 2가 없었잖아 1 2 1 4 4 근데 이름이 안무채야 근데 뭔가 내가 진짜 공정을 봤을 땐 3,4번이 많긴 하다 맞아 3,4번이 많아 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은 1번은 좀 있어 자 이거 보세요 그럼 4번 해 왜 3번은 그냥 무시해? 무시 안 했어 너 너무했다 무시 안 했어 자 그러면은 결정 났네 그러면은 우리 4번은 기다렸잖아 다들 많았는데 여러분은 다 좋아하시지만 좋아하시지만 정해주세요 3,4가 내가 봤을 때 파이널 2명인 것 같거든 진짜로? 응 3,4 중에 그러면 한 명 골라주십시오 5번도 많지 않았어? 다 많았어 다 많았어 2번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3개나 보이는 거 같아 1,2,3,4,5 해가지고 1,2,3,4,5 해가지고 2,2,3,4,5 해가지고 2,2,3,4,5 해가지고 2,2,3,4,5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 피부 같아 아 그런 분들 너무 착하셔 3번,4번 중에 골라주세요 그러면 4번이 많네 정말? 3번도 많아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1,2,3,4,5 5번,5번 5번 갑자기 막 올라왔어 4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4가 많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 깔끔하게 최연아 언니가 스포 한 번 해 그래 나중에 그러면 우리 끝내기 전에 딱 스포 한 번 해 그래 좋아서 근데 이렇게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스포 할 수 있게 스포 할 수 있게 스포 한 번 주신대요 제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명인만 갑자기 뒤에서 한 번 해주셨어 아... 러뷰 상 incre misunderstood 3도 나오고 5도 나왔어 다 해주세요 네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가면은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니찌라는 이름이 없기 전에 있기 전에 이렇게 시그너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약간 시그니처 시그니처 포즈 이게 암모지 이것도 암모인데 약간 그런거죠 우리는 우리 소개할 때 이거잖아 우리 핸드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둘 셋 안녕하세요 잊지야 이게 뭐에 싸인이지만 우리도 미찌한테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미찌도 뭔가 미찌다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미찌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가서 나 미찌야 하면서 나 미찌야 아니 미찌 근데 미찌한테 뭐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잊지 소개하는 것 처럼 친구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미찌 안녕 나는 미찌야 할라고 그래 미찌겠다 귀엽다 근데 나는 너무 하기 힘들거나 크 크면은 어떤 분께서도 내 M을 만들도가 있긴 해요 왜냐면 잊지가 우리가 I랑 T랑 Z랑 Y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뭐 모르겠어 이것도 이거 근데 이거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아 손목이 아파 안녕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손목이 아파 나는 왜 이걸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 얼린다 시트입니다 하고 연관돼 그럼 미찌 이것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뭐가 이렇게 보여주기가 있지? 알았어? 아니 왜냐면 우리 방송 때 그 모든 손만 보일 때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맞아 맞아 사전목화 어 왜냐면은 한 손에 우리 그걸 들고 있잖아 슬로건 들고 있는데 이걸 못하면은 여기 서실 때마다 우리가 보인다 싶으시네 저거 벌리시면 막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편하긴 했었다 한 손에 아니면 이것도 M이잖아 약간 이거 얼굴 어때? M만 할 수 있는 사람? M M이긴 한데 M M M인데 M 아니면 손가락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아니면 세 개 세 개 근데 여러분 꼭 굳이 M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그냥 정말 하트워도 되고 그냥 우리께 심볼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벗긴 했다 M이찌 할 때 나는 D-긋이 잘 들리는 거 같아 D-긋 D-긋? 야 이거나? 이거에서 바꿔 이거 진짜 실제로 이거 근데 이거 폰에 지나겠는데? 수아가 오래하고 계시니 힘이 있을 거 같아 아니 오래하고 계시니 우리 이거 계속하고 다니는 거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후쿠셀같지 안녕 이즈 안녕 이즈 안녕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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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M을 M을 약간 이구에 약간 이구에 눈 지옥 하트 하트 하트인데 이걸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수금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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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 쿠리 쟤 우리 기본 사이는 이거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뭔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수신이 같아 이거는 그냥 베이스고 뭔가 언니가 예를 들어 팬사인 했으면 언니가 미치고 내가 이치야 그럼 이치야님 이치야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치야님? 그러면 같이 뭔가를 하는 거야 뭘 해요? 엄마 엄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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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켜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괜찮지 않아? 우리 해볼게 잊지않냐? 잊지않냐? 괜찮은데? 너무 어때요 여러분? 난 망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거 다음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여기 어떤 분이 추가하면 저 머리 뒤나 우리가 우리가 미치분들의 그것까지 책임지는 사고 몇 가지? 사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해도 우리가 아 미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걸로 이것도 좋아 만약에 팬사인 하러 오시면 같이 이걸 하시면 돼요 미치끼리 미치끼리 하세요 미치끼리 미치끼리 친해지라고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다 팬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 좋다 근데 괜찮다 해보니까 다 박수 쳐 딱딱딱 유나의 텐션이 났어 아 근데 이거 멀리서도 남준에게 쿨하지 않아요? 멀리서 이런 거 원래 근데 채영아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 아 안 맞네 안 맞네 아 원래 이거로 됐어 두 손가락 안 맞아 이거 재밌다 그러면 이건가 된 건가? 이건 일단 베이스고 그러면 여러분 서먹서먹 하신 거를 이제 이거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 오늘 왜 이렇게 헤리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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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가림 심하시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하시면 돼요 채영아 사실 나 여기 오기 전에 헤리비안 해적 보고 왔어 진짜? 나 오늘 핸드커너로 머리를 감아주기 보고 헤리비안 해적 이거 있어 아 그럴까? 했으면 도정해 고마워 머리 여러분 초면에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팬미팅도 앞으로 하고 앨범도 나오면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정의되지 않을까요? 맞아 오늘도 왔네 당연하지 다음에 만남 때는 안녕 안녕 그리고 반에서 새학기가 됐다 근데 어? 근데 쟤도 잇지를 좋아하는 거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보는 거죠 잇지 너 이거 알아? 알아? 아? 진단 보채 이거 모르는데 이걸 우리끼리 다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다 점점 업그레이드 다음에 팬분들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삼촌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야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바디웨이브 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녕 안까지 해야 돼요 거의 다 그런 거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 승키즈에서 사물 안녕 나는 밥 먹었어? 그거 알아 밥 먹을 거야 네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네 됐다 우선 우리 햄사인은 요거인 걸로 좋아했어 좋아했어 아 내일부터 엄청 바빠지겠네 어? 그래? 누가 바빠지지? 미찌? 진짜? 미찌가 바빠지는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앞으로 미찌가 바빠지는 거야 너무 지인하다 앞으로? 실패했다 내일 앞으로 올게 엄청 바빠질걸? 오 내일 학교 가면 바로 하신대 내일 우리 내일 시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준비하시겠네요 학생분들은 내 친구는 끝나고 싶은 분들도 많네 진짜? 좀 늦게 한 번 원래 학교들이 다 다르니까 약간 기간이 진짜 V LIVE 킬 때마다 시험 얘기가 꼭 나온 거 같아 이 시험 많이 보셨는데? 이거 너무 웃겨 이거 하다가 업그레이드 되면 부모님한테 암기력 늘었다고 칭찬받을 거 같잖아 그 부모님도 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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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늘 아직 월요일이야? 아직 월요일이다 이번 주가 너무 기대된다 아 근데 내일부터 바빠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자기 식점? 자기 식점? 자기 식점? 나는 나는 잠을 밤 넘었을 때 나는 잠을 하다 한 12시 1분쯤에 자거든 나는 나는 12시 2분? 그러면 딱 자기 식점 나는 한 5번 돌려보고 12시 5분? 1분에 한 번씩 너무 웃기다 조금만 기다려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여러분 진짜 조금만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너무 큰 장보를 줬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진짜 큰 거 줬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그래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없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요 지금은 늦었으니까 우선 오늘 이렇게 미찌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나이 되게 너무 좋아요 그럼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좋습니다 뭐야 이 분위기 기다려 내가 뭐 해 드릴거야 뭐 하고 있어 어 나 뭐 만들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나 거의 다 만들었어 유나 만드는 거 와 나 진짜 천재적 아 하트 만드네 아니에요 네브킹 너무 예쁘고 맞지 그래서 만들고 있어 근데 이거 하나색 네브킹 나 하나색 좋아하잖아 언니 내가 줄게 와 이거는 미찌 아 잘 적을 것 같아 썸구리 한 번만 더 가 여러분 변경이 별사탕 아 맞다 여러분이 별사탕도 좀 있어요 이제는 있어요 유진이 안 먹지?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자 됐어 가운데 맞아 잘 들고 있을게 네 이렇게 잘 해보지 좋다 여러분 오늘 꼭 꿀잠 주무셔야 돼요 꿀잠 매일 밤부터 바빠질 거니까 바빠질 거니까 네 네 엥스 뭐야 그 어이없에 내가 알라틴에서 제일 싫어하던 캐릭터가 엥스였어 하하하하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희와 여러분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금까지 álastis fractional 카페 cœur â긋 앤 앤 앤 앤 앤 앤 minerals 앤